어린이들에게는 신선한 과일 간식을 제공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돕는 경기도의 건강과일 공급 사업이 2월부터 시작됩니다. 올해는 다함께 돌봄센터까지 대상이 확대돼 58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건강한 과일을 주기적으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기도가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을 2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. 배를 시작으로 사과와 복숭아, 수박, 포도, 간글 등 19종의 제철과일을 제공합니다. 지역에 따라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주 1회씩 총 45회 배송합니다. 지난해에는 어린이집 등원율이 50% 미만일 경우 중단했지만 올해는 연중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. 건강과일을 제공받는 대상도 확대됩니다.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, 그룹홈, 가정보육어린이외에도 다함께 돌봄센터가 추가돼 지난해보다 1만 5천 명 늘어난 58만 3천 명입니다. 코로나19로 중단된 학교급식 납품농가를 돕기 위해 친환경건강과일 공급 시범 사업도 추진합니다. 세계 시군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토마토와 딸기 등 친환경과일 150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 인센터터에 길들어진 어린아이들에게 식승관 개선 및 경기도내에서 과일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판로 확보를 통해서 농가 소득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겠고요. 새로 문을 연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되고, 가정보육어린이에게는 직접 과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. 경기주의TV 최창순입니다.